자 같이 보시죠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자 1번 답은요 네? 3번? 2번? 어 좋았어 자 여러분들 1번 같은 이렇게 계산 숫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답은 뭐 3번 찍어도 되는데 적어도 양도소득을 구하는 문제인지 양도소득과세표준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것부터 표시를 먼저 하자고요 자 뭐까지 구하래요? 과세표준까지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순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양도가에게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라 하죠 양도차익에서 뭐 차감하면 장특을 빼면 이걸 뭐라고 하고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고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럼 주의 자 보실래요 자 필요경비는 그게 무엇과 뭐로도 할 수 있어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할 수 있죠 자 뭐를 양도했어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식의 양도했어요 뭐를 먼저 팔았죠? 건물을 먼저 팔았죠? 자 그러면 양도가 자 토지부터 하면 양도가액이 얼마? 5억 3천 맞죠? 취득가액이 3억 기탈 필요용비가 3천이죠? 예? 양도차액은 얼마? 2억이죠? 맞죠? 자 건물 양도차액 구해보세요 양도가액은 얼마? 2억 5천 취득가액은 1억 예? 1억 예? 그 다음에 기탈 필요용비가 1,300이죠? 맞아요? 자 그런데 사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로 필요용비로 산입할 거나 산입할 감가상비가 얼마가 있대요? 1,200이 있죠? 그럼 이건 어디서 빼야 돼? 취득 가액에서 빼야 되겠죠?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억 100이 되니까 양도차액은 얼마가 돼요? 2억 4천 아니 1억 4천 9백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포인트가 여러분들 우선 여기서 포인트라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상각이거나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뭐해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로 해야 된다 이 말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이게 중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장특해야 되겠죠? 예? 자 얘는 몇 년 보유했어? 15년 보유했고 얘는 3년 보유 못했죠? 여러분들 얘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토지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적용해야 되겠죠? 어디에? 양도 차이계 몇 단 2단 몇 년 15년 최대 몇 프로 30%까지 하면 6천이죠? 맞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공제할 거야 말 거야 판단은 무슨 별로 한다? 에이? 자산 별 같은 부동산이어도 건물은 3년을 보유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토지는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장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장특은 무슨 별이다? 자산별이다 아셨죠? 각각 얘는 장특 장특 안 하니까 예? 자 그러면 기본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기본공제는 무슨 별이에요? 소득별이죠?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에 따라서 소득별로 250이잖아요 그러면 1억 4천이고 1억 4천9백이 있는데 어디서 먼저 공제받아야 돼요? 예? 먼저 양도한 자산을 공제받아야 되잖아요 양도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 뭘 먼저 팔았어요? 건물을 먼저 팔았으니까 250만원을 여기서 공제받아야 되겠지 맞죠? 건물에서 공제받았으니까 소득별이니까 토지에서는 기본공제를 별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 얼마? 1억 4천 얘는 1억 4천 6백 5십 4분 몇 번? 2번 네? 바보같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잖아요 취득가액에 이미 간과상급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간과상급비도 받고 취득가액도 받고 그럼 2번 공제받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이것만 이해해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가 좋은 것은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좋은 것은 다시 한 번 필요경비에 감과상급비나 현재가 차린 차금 삼각비가 있다면 이런 삼각비가 있다면 어디서 빼라? 취득 가액에서 빼야 돼 아셨죠? 취득가액에서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적공제는 무슨 별이다? 자산별이야 똑같은 토지 건물이 있더라도 토지는 되고 건물은 안 됐던 이유가 3년을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 자산별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기본공제는 무슨 별이다? 소득별인데 그럼 두 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어느 것부터 빼라?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250% 빼야 되나 아셨죠? 여기서 공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100만원밖에 없어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밖에 없었어 그럼 여기서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0만원 받을겠지 그리고 나머지에서 여기서 15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지 아셨죠? 네 그래서 좋은 문제 아셨죠? 좋은 문제 1번 문제를 잘 이해하면 대부분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래 예상하는 문제가 뭐냐면 예? 아니요? 제가 오래 예상하는 문제의 계산 문제가 뭐냐면 7번 문제 자 여기서도 주의 계산 문제가 나왔어 물론 답은 3번이겠지? 예? 자 다 떠나서 과세표준까지 구하는 거예요 소득금액까지 구하는 거예요 소득금액까지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까지 해야 돼?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8억이죠? 필요경비가 12억이죠? 맞죠? 그럼 양도차액이 6억이 되죠 만약에 이게 1세대 1주택이 아니었다면 그냥 일반 상가 거물이었다면 몇 년 보유했지? 20년 보유했죠? 맞아요? 20년 보유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특은 6억이 세대 30%까지만 해줘야 되겠지 15년 이상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럼 얼마요? 1억 8천? 그럼 양도소득금액은 뭐 4억 2천 정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일반 자산일 때는 그런데 이게 뭐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유권 2년 보유 2년 거주율 요청을 충족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자 18억에서 몇 억을 빼고 9억을 뺀 9억에 나머지 9억에 대해서만 가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는 양도차이가 얼마예요? 18억일 때 6억이잖아 3분의 1이 이익이라고 예? 그러면 9억에 따른 3분의 1이 또 이익이어야 되겠죠 그럼 양도차이가 얼마지? 3억이죠? 맞아요? 그러면 장특 해줘야 되나요? 장특은 어떻게 돼? 3억에 자 왜요? 보유와 거주를 같이 해야 되겠죠 여긴 보유는 몇 년 보유했으니까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4단 맞죠? 거주도 몇 년 했어 10년 했으니까 4불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죠 그럼 3824 2억 4천이고 답은 얼마가 된다? 양도 소득 금액까지 구해야 되었으니까 6천이겠지 아셨죠? 자 다시 한 번 정리 여기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했으면 2년 보유했으면 원칙적으로 뭐 돼요? 비과세 되죠 맞죠? 그러니까 비과세 되는 주택은 장특을 할 필요 있어요? 장기부의 특고용제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예배적으로 무슨 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일 때는 뭐가 되지? 과세 이때 고가주택은 몇억 초과한 주택이에요 9억 초과한 주택이니까 이건 과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장특해요? 안해요? 장특해요? 안해요? 한다고요? 맞죠? 몇 프로 해줘요? 몇 단 다시 한 번 몇 단 여기서 주의하라고 이 고가주택이 2년 고주를 못했어 그러면 2단이지 이해하셨죠? 몇 년을 고주했으면 2년을 고주했으면 4단인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몇 프로씩 40%씩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 개념 이해하셨죠? 올해 이 계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셨죠? 7번 문제를 다시 한 번 눈여겨보시란 말이에요 올해의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 계산 문제가 나올 거다 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1번 하고 7번의 계산 문제가 너무나도 좋은 문제였다 아셨죠? 그래서 꼭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복습 한 번 해보세요 아셨죠? 1번의 답이 몇 번이었지? 2번 7번의 답이 3번 그렇죠? 이렇게 네? 자 2번 지금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 제가 얘기했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만 어렵게 내면 돼 그러면 4번부터는 문제가 안 보여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긴장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여러분들 스캔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지 보지 마세요 하는데 진짜 안 보는 사람 있어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 보지 말라고 해도 스캔을 다 해야지 어느 문제를 내가 먼저 풀어야 되는지를 스캔을 먼저 하면서 저거 한 3, 4문제는 먼저 풀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셨죠? 자 2번 2번 다음 중 취득세의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자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이죠? 안 쓸게요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부터 취득했어? 그럼 무슨 취득이에요? 증여, 취득이죠? 몇 프로? 3.5%지 않습니까? 맞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대요 그러면 유상, 취득으로 보죠 그럼 입증된 취득이 뭐 있어요? 공매나 경매, 파산, 선거, 등기가 필요한 자산 상호 교환했어 처분이나 또는 담보한 재산으로서 입증했어 그럼 다 유상취득으로 보죠 자 이 앱에서 5번 직계 좀비 속이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채무 인수액도 원래는 증여취득으로 보죠 그 채무 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연 증여취득이 돼야 되겠지 맞죠? 채무 인수액이라면 모를까? 채무 인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 증여지 않습니까? 이건 몇 프로? 3.5% 답은 몇 번? 5번 뭐 기초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3번 다음 중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요? 예? 3번이죠 자 임시행행장 몇 년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하죠?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9억 이하의 주택 관련된 개수 대수선 제외입니다 대수선 제외가 핵심이에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국가도는 지자체 귀속 기부채납 조건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냐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할 때는 다시 뭐가 된다? 과세 국가 등의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국가 등의 귀속을 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거나 증여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럼 아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때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하지? 신고 납부해야 되나 아니면 보통 징수 방법인가? 원래 비과세 줬죠 근데 얘가 국가 등한테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무상으로 줘야 될 걸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렸잖아 그럼 당신 비과세 받았던 거 다시 내야 되겠죠 그럼 이때 납부 방법은 신고 납부해요? 보통 징수 방법이에요? 안되면 제가 물어봤는데 다시 물어보면 어떡해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추징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 처음에 일반 과세였다가 나중에 중과세가 되거나 처음엔 비과세였다가 나중에 과세가 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기억나시죠? 이때 당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중과세 적용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되는데 그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빼라 또 저만 기억하는 것 같다 아셨죠? 추징 사유가 좀 이따가 또 문제 나오는데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추징이라 함은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다가 나중에 중과세가 되거나 처음에는 비과세였다가 나중에 과세가 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다 답은 몇 번? 3번 4번의 답이 뭐예요? 4번이잖아 왜요? 30일이 아니라 60일 또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산세는 제외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등록 면허세에서의 문제는요 5번 문장이 제일 자주 나와요 5번 문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 면허세는 4번 문제만 갖고 등록 면허세에 공부해도 돼 4번의 문장들이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5번 자 다시 한번 등기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시군구를 경유해서 등기소 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시군구를 경유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뭐 했다면? 등기하기 전에 납부했다면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적용하지 않겠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하지 않겠다 자 5번 답은요? 아이고 5번이 답 2개네 예? 2번하고 4번? 4번이 무조건 답이고 4번은 위탁자죠? 위탁자가 답이 돼야 돼요 자 3번이 답이지 3번하고 4번이 답이에요 예?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잖아요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언제예요? 6월 1일이죠 여러분들 여기가 취득 시기야 취득 시기에 여쭤라면 재산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재산세 납세 뭐? 있지 맞죠? 만약에 취득 시기가 여기서 취득했어 그럼 올해 재산세 납세는 있다 없다 재산세 납세는 없죠? 예? 그럼 뭐가 중요해?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취득 시기에 따라서 재산세 납세는 있고 없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취득 시기 언제였지? 세법에서의 취득 시기는 어떻게 구구하지? 무조건 자동취득이라고 했죠 민법은 법률 행인으로 할 때는 등기취득 법률 규정으로 할 때는 자동취득 세법에서 무조건 자동취득 유상일 때 언제? 장금 지급일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때는 증여 계약일 신축일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토지의 간척일 때는 공사중공 인과일 CO7일 때는 시효 완성일 맞죠? 다만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면 선등기 인정해주고 재산권 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는 등기 취득 인정해준다 라고 공부를 했었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3번에 봐봐 3번에 신축은 하였으나 6월 1일이 도래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사용성인 임시 사용성인 안 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실무로 가봐 여러분들 나중에 건축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면 사용성인을 언제 이후에 받아야 돼요? 6월 1일 이후에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 해의 재산세 납세가 없겠지 이해하셨죠? 그 뜻이라고 여러분들 5번의 답은 3번과 4번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아셨죠? 자 틀린 것은 6번의 답은 5번? 자 뭐 틀린 것은 1번 자 주택분 재산세액의 2분의 1은 7월 심서 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할 수 있고 세액이 얼마 이해할 경우에는 20만원을 열 때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죠? 재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부터 2개월 이내 분단하여 납부할 수 있다 3번 당의 토지의 공시가액이 100억 10억인 경우 재산세 세부담상은 100분의 30이다 예? 뭘 예야 3번이 답이지 음 세분한 상황도 있다 그랬죠? 토지와 건물 땐 150%잖아 주택은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죠? 예? 3번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토지라고 돼 있으니까 볼 것 없이 150%지 주택일 때 주택일 때 6억 초과 되는 것이 130%고 130%고 5번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세율이 2개 이상일 땐 어떤 세율 높은 세율 토지의 경계가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바닥면적의 10배 예?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물납평가할 때 물납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하는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그렇지 가까운 날이 시가 공식이라고 공식 세율이 2개 이상이면 어떤 세율? 높은 세율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바닥면적의 몇 배? 10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가까운 날에 시가 공식처럼 외우시라고요 아이고 그러네 화내서 미안해요 3번하고 5번이네 아셨죠? 바보같이 다시 1번 풀었고 8번 얼마입니까?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1000만원이 7월 10일날 발송되었죠? 총 부담 재산세 얼마에요? 100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가산금 내야 되겠죠? 얼마? 1000만원 곱하기 3%에서 7월 30일날 뭔데 쓰니까 3% 무조건 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내야 돼요? 중가산금 내야 되겠죠? 예? 중가산금 얼마? 1000만원 곱하기 0.75% 곱하기 2개월 28일째 납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2로 봐야 된다 3으로 봐야 된다 월 미만의 일수는 절사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10 5번 답은 몇 번? 3번 이해하셨죠? 9번 답은요? 이거 오늘 했던 거네요 답은 몇 번? 무조건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해야 되겠죠? 허가 전에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나중에 허가를 받았으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 유효로 바뀌죠? 그 효과는 소급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다? 9월 아니 양도 시기는 8월 10일 다만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허가한 달이 9월달이니까 9월달 빼면 되죠? 9월달 빼면 어떻게 돼요? 11월 30일 답은 몇 번? 5번 5번 10번 10번의 답은요? 2번이죠? 주의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세요 1세대 1주택을 1세대 1주택을 미등기 양도했대요 그럼 원칙은 과세다? 비과세다? 원칙은 과세야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뭐한 주택이요? 무허가 건물로서 등기가 불가능 시에는 이때만큼 뭐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기억내봐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왜 미등기 양도로 볼 수가 없냐면 등기가 불가능했어 왜 등기가 불가능했지? 등기가 불가능했던 이유 장기 할부 조건 응? 부교제 볼까? 부교제 79페이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있죠 예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줄 다 긋지 말고 거기서 핵심이 되는 거 첫 번째 무슨 조건? 장기 할부 조건 두 번째가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 세 번째가 이 문제잖아 세 번째가 비과세대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 건물로서 뭐가 불가능했다면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 이거라고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 전에 맞죠? 토지를 양도하나 채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런 거는 뭘로 보지 않겠다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자주 나왔다고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오픈북 테스트에도 답 못 맞추죠? 이게 어디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11번 다음은 취득세의 취득시기다 틀린 것은 선생님들 이 내용이 어디 나와있냐면 페이지 21페이지 나와있어 취득시기 그래서 다음 주 문제 풀 때에도 부교제를 먼저 보고 문제 풀고 그럴 거예요 아셨죠? 부교제를 반드시 갖고 오셔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 모아놓고 하겠지만 결국 볼 것은 한 권으로 정해져야 되겠지 자료의 홍수에 자료의 홍수 이 자료 저 자료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는 민법과 달라 민법은 법률 행위는 등기취득 법률의 규정은 자동취득으로 하도록 돼있다고 아셨죠? 세법은 원칙적으로 무슨 취득이다? 원칙적으로 무조건 자동취득이야 등기취득이 인정되는 거 두 가지 있어 선등기를 했거나 재산권 분할로 인한 취득 이 두 가지만 등기취득 인정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자동취득이라고 예? 그래서 유상취득 때 언제? 잔금 지급일 응? 다시 한번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때는 증여 계약일 신축일 때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그 다음에 토지의 간척일 때는 공사중공 인과일 시효 치를때는 시효 완성일 다 자동취득이야 등기취득 두 가지만 인정한다고 정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 여기서 주의 그러면 유상취득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할텐데 그 잔금지급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에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에요? 에이? 에이? 그때 그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고 국수 공판장이 아닌 개인간의 거릴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로 하되 다만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국수 공판장 이외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이 이루어졌어 이때 취득가액은 무슨 가액으로 하지만 사실상 가액으로 하지만 취득씨는 언제가 된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답은 몇 번? 5번 5번 이거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일 때는 과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지? 취득가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어 그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지? 사실상 가액으로 하잖아요 자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뭐가 있지?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국수 공판장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검증을 받아서 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산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몇 프로? 90% 입증이 되면 사실상 가액으로 하죠 자 이때 주의해 봐 사실상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씨기도 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검증을 받은 경우에 만큼은 취득가액은 사실상 가액으로 하지만 취득씨는 언제가 된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된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페이지 제가 어디에 적어놨냐면 24페이지 봐봐 24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돼 있고 취득가액은 사실상 가액이지만 취득씨는 언제가 된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된다 그게 돼 있죠 아시겠죠? 자 보세요 12번의 답은 12번 예? 1번이죠? 왜요? 기타 자산은 등기나 보유기간의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5% 자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양도세세율은요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는데 자 보세요 양도세세율 계 shooters 양도세세율은요 그쪽을 및 주자 인도세율이 크리 ít 음 라고 Say Лю olsun 이렇게 자 만약에 원칙적으로 몇 프로에요 6에서 45%죠 믿음기 몇 프로에요 70%죠 1년 미만 50%죠 2년 미만 40%죠 주택일 때도 6에서 45% 맞죠 믿음기 몇 프로에요 70%에요 1년 미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지 아셨죠 자 분양권은 역시 6에서 아니아니 얘는 무조건 100% 1년 미만일 때는 70%죠 2년 미만 60%죠 무조건 60%지 분양권 무슨 말 아셨죠 자 13번에 답은 5번에 42를 45로 좀 바꿔주세요 13번에 5번에 42가 아니라 45로 좀 바꿔주세요 답은 예 3번 오늘 했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 이거 보세요 믿음기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이상 장특 기본공제 기본공제 자 국내 자산일 때는 미등기 70% 1년 미만 52년 미만 그리고 3년 이상 장기부의 특변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뭐일 때는 국외 자산일 때는 미등기 1년 미만 2년 미만 무조건 관계없죠 무조건 6에서 45%죠 예 하지만 국외 자산 장기부의 특변공제 없어 국외 자산 기본공제 예 되지 아셨죠 아셨죠 이거 나올 가능성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그래서 3번 자 14번 납세 성립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몇 개인가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맞죠 등록세는 등록 몇 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맞죠 자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 언제요 과세표준이 발생한다래 잉? 아니 말일이 성립식이지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라는 것이고 성립식이는 언제다 말일 5에요? X에요? 5죠 예정신고 납부를 그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면 되는 거잖아 개인분주민세 7월 1번 틀렸네요 지방소득세는 예? 맞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설명했는데 양도소득세 납부세에게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지방소득세는 이제 더 이상 부과세가 아니라 독립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성립식이는 언제 따른다? 소득세 성립식이에 따른다 맞죠? 재산세 6월 1일 맞죠? 자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설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지방교육세는 과세표현이 되는 세목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신고납부기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입니다 가산세 틀렸어요 수시로 부과한 지방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치읓 답은 몇 개? 뭐가 틀렸어요? 니을하고 지읓 틀렸어요 니을하고 지읓 자 15번 뭐라구요? 자 내가 이거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는데 3번이지 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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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페이지 거기 괄호 3번에 지방세의 제척기간 만료 있죠? 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취득세 무신고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 맞아? 원래는 취득세 제척기간은 무신고일 땐 7년이 맞아요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무신고나 명의신탁 재산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무신고만큼은 10년 이때만큼은 10년이잖아 기억나시죠? 오케이 진짜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4번은 4번은 무슨 말이지? 왜 이거 필요하지? 여러분들 아까 재산세가 1천만원이었고 가산금비 아까 얼마였지? 45만원이었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체납처분비가 200만원이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근데 이게 다 냈으면 모르겠어 다 냈으면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징수가 됐다고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원이고 가산금이 30만원이고 체납처분이 20만원이래 그냥 이렇게 가정할게요 총 150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80만원만 징수가 된거야 얼마를 못 받았어? 70만원 못 받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 80만원을 그럼 이 80만원을 얘부터 받은거에요 얘부터 받은거에요 얘부터 받은거에요 어찌됐건 체납 천비를 먼저 받았지 먼저 징수 충당한거에요 그 다음이 문제라고 얘가 우선되는건 이해하겠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재산세를 내야 되는건지 아니면 재산세를 징수하고 나중에 가산금이 징수가 되는건지 이해하셨죠? 뭐가 중요하다? 재산세를 먼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얼마? 60 그럼 재산세 얼마 못받았어? 재산세? 40 못받고 가산금? 30만원 못받았겠지 맞죠? 만약에 가산금부터 징수했으면 징수했으면 재산세 20만원 받았을테니까 얘는 70 70을 못받은거죠? 자 무슨말인가 하면 자 잠깐만 재산 체납처분비가 우선 징수되는건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를 먼저 징수할 것인지 가산금을 먼저 징수할 것인지 그거 구하는거잖아요? 그럼 먼저 뭘 먼저 뭘 징수한 것으로 본다? 재산세를 먼저 징수한 것으로 본다는거에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을까? 어? 즉 체납처분비가 20원이 징수가 되고 재산세가 얼마 징수가 되지? 60만원 징수가 됐다면 그럼 재산세 얼마 남아? 재산세 30 남... 아니 재산세 40 남고 가산금 30 남겠죠? 맞죠? 그러면 가산금을 먼저 징수한다고 친다면 어떻게 되지? 가산금 30 그 다음에 재산세 30 그러면 얼마 남아? 재산세가 70 남죠? 이래나 저래나 70이 남는다고 못 받은 금액이 70이니까 이래나 저래나 70이 남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70이 남는거하고 이렇게 70이 남는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거라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 매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씩 늘어나잖아요 여기서는 40에 0.75%가 곱해지는 반면 여기서는 70에 0.75%가 곱해지겠지 정말 이해하셨죠? 뭐를 먼저 걷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중가산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체납 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이 순서를 정해놔야지 중가산금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16번 답은요? 예? 참 뭐 오늘 했던거잖아 1세대 1주택 할 때 아셨죠? 별거시에는 어떻게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각각 1세대로 보는게 아니라 동일한 세대로 본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주부터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오늘은 좀 빨리 지나왔지만 다음주부터는 부교제로 먼저 설명을 하고 문제 풀고 부교제로 설명을 하고 문제 풀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세법 문제 풀이를 들어가지만 이론 정리를 더 할 거니까 부교제 꼭 갖고 오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분들은 가시고 기출문제는 1시간 좀 더 할 거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풀이 우리 안푼 문제 있어요 좀 더 풀고 갈 테니까 결국 아셨죠? 좀 쉬었다 할게요 아셨죠? 투 professional 가 음 핫 핫 핫 핇